안녕하세요. TV10 트로트 담당 서팀장입니다. 오늘도 임영웅의 소식을 먼저 소개해드릴 텐데요. 어마어마한 소식이니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먼저 임영웅이 6월 2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임영웅은 아이돌 차트에서 6월 둘째 주 일주일간 집계된 평점 랭킹에서 무려 83만 8,106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투표에서 임영웅이 역대 최다 대표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에서도 임영웅은 가장 많은 6만 8,264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임영웅이 아니겠죠? 가온 차트에서 진행된 소셜 차트 5월달 랭킹에서 임영웅은 2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팬덤을 자랑하는 케이팝 가수들 사이에서 트로트 가수가 2위를 차지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난 3월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발표 당시에 임영웅은 가온 차트에서 3월 종합 톱3를 차지했는데요. 이번엔 2위를 했으니 다음에는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트로트 가수 김수찬의 소식입니다. 김수찬은 바로 어제 3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자신의 SNS에 무사히 귀환했다고 알리며 씩씩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귀공자 비주얼을 자랑하던 김수찬은 늠름해진 비주얼로 남성미를 드러내며 또 다른 매력을 선보였는데요. 어떤 모습을 해도 훈훈한 건 마찬가지네요. 김수찬이 올린 게시물에는 트로트 가수 남승민이 형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귀엽게 댓글을 달았는데요. 트로트 가수 설화유는 웰컴 이라는 짧은 댓글로 김수찬을 환영했습니다. 코미디언 정준하와 신봉선 또한 고생했다고 댓글을 달며 응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수찬은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뒤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복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트로트 가수 송가인의 소식입니다. 송가인은 최근 다이어트에 성공해 44kg까지 감량했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 전에도 예뻤는데 살을 빼고 나니 더 예뻐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송가인은 최근 KBS2 랜선장터 첫 화에 출연했었는데요. 이날 송가인은 방송에서 5kg이나 감량했는데 실물보다 TV가 통통하게 나온다 이렇게 버럭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제가 한 현장에서 송가인씨를 직접 만난 적이 있는데요. 다이어트 전인데도 통통하기는커녕 날씬하고 예쁘고 사랑스럽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실물이 너무 아름다워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송가인씨 다이어트 안해도 예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로트 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